33분 3위 3승초 어 그랬어 27초였구만 무장 변화 못 참거든요 대답은 강이다 뭐? 아이 뭐 슬라임 왜 아클만 하면 슬라임 튀어 놈 아니 아클이래 파일란 또 이야 대단원 가져와 독집니까 단투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개도입니까 아 기기도 높은거 먹고싶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이제 그리드 하다가 필수해서 지지직 섭종하는 엔딩 이 엔딩은 역시 엔지에 쇼핑받고 potty아지는 엔딩을 사라이며 엔지에 쇼핑하다가 다질러할 수 있지 엔지, 다질러일 수 있지 엔지에 쇼핑받고 껍질이 저쇼핑받고 나의 강호 타격을 맞춰라 내가 위치한 강호 타격을 맞춰라 바나나가 나가블린 나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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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conscience 운송 9 아 아 아 어 헉 헉 인강도 아니고 검무 안사신경 마무리 마무리 없으면 못이겨 강원하면 못이겨 야 피구 참네 그거 아닌가 이잇 워 워 워 워 이게 모두 킹짱저의 힘이라는걸 아시겠습니까 정말 사기입니다 이게 뭐 숙제 달력이 이딴거였으면 좋지 호보 숙제 달력 이런거였어봐 어휴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진짜 쿼피 석제 달력은 가만히 있었으면 배배를 안했지 맨날 피기움을 이벤트에서 튀어나오니까 일패를 했지 아드님 겁나 많네 와우 제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잡았어 올배로 돌 제비?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들어가 시원시원하구나 이거거든 이게 사일런트지 마무리특 진짜 마무리란다 아 그리드 모르시는구나 여러분의 PC 자원을 사용하여 어쩌고저쩌고 송출품 재련 좋아지나? 진짜 내가 사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재구성 딱 한 장만 쥐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음 정말 또 기억하겠지 어어 잘못 눌렀어 어 잠깐만요 안돼 휴 그래 대시개 고무 괜히 먹었나? 아드니몬 순수라도 있어야겠는데 흙으로 만든 도박지 아니 뭐 탈출은 얼마나 하는 거야 날팽이 뭘로 잡냐 담배가게 아가씨요 개도 밸류 지금 좋으니까 개도 넣었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친구야 근데 이대로 덱 완성되면은 핸드 많아져서 건물 못쓸텐데 그래도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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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전략가 그걸 지켜보낸다 오오오오 오오오 음 흠 음 음 크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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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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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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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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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ut. 안녕. 안녕. 똑바력이 없으니까 되게 안좋아 뒤집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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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골드 갖고 왔다 갖고 가라 오다 주웠다. 우리 쯤 우리 튼 무감각 들면 개꿀인데. 그리즈 맥힐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헬로월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났네. 끝났네 끝났어. 너무 이지하고. 55힐 까까 털. 27체력. 27체력. 승직자. 비단병 2힐. 비단병 2힐.